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평창군이 기존 올림픽 시설을 활용해 외국인 전지훈련단 유치에 나섰습니다. 평창기념재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지훈련 의사를 밝힌 국가는 호주, 미국, 영국 등 11개 나라로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와 크로스컨트리 센터, 스키 점프 센터에서 전지훈련을 원했습니다. 평창군은 비자 발급과 수송, 콜센터 등 입국과 훈련을 지원하는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할 기획입니다. 평창은 최신식 올림픽 시설을 갖추고 베이징과 가까워 시차적응 훈련의 유리에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.